나의 사연 답답해 미안하다 방탄소년단이 잘못했다 안녕하자 여보 제 6생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면 뭐하는 거 왜 이러면 뭐하는 거 왜 이러면 뭐하는 거 왜 이러면 나 왜 이러면 왜 이러면 아기가 잘 안 왔는데 저 약간.. 제가 멀리 갔다 온 사람도 많아서 Are you okay? 이러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을 보면서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이었어. 정말 너무 좋아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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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새 새 새 새 새 우리 병아리들 소풍 나오니까 너무 좋죠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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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용이 말 뜨면 번역하면 이거지. 한 20년 후에도 나도 20년 후에도 아우 애교 자식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년 후에 서로의 아들이나 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를 계속 시회에 나가면 이렇게 말아서 그냥 되게 그렇게 하면은 10년 후에도 야하 제가 전에 한 번에 50년 후에 나왔어 막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싶으면 20년 후에 그걸 재밌는 거에요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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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좋아 제가 내장과 펄발더니 쭈그라보 걸그룹의 댄스 실력은? 쭈그림도 보통 솝식 아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서있고 와요. 네. 물어볼 게 있는데 아빠 보고 싶지 않아? 뭐? 안 본 지 3년이나 됐다면서. 안 보고 싶은데. 정말? 엄마가 보면 안 된다고 했어. 지금은 안 계시잖아. 나 버리고 간 사람인데 누가 보고 싶어. 정말? 난 버리고 간 사람인데 누가 보고 싶어. 정말? 아이 신신! 가자! 가자! ㄱㄲㄯㄧㅅㄱㄱㄱㄱ! !! ㄱㄱㄱ ㄱㄱ! ㄱㄱㄱ! ㄱㄱㄱㄱ! 라스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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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우와! 우와! 괜찮아? 괜찮아? 딜라스트! 스테이크! 스테이크! 가구! 보내가 가는 그냥 바다보이기로 와가지고 다가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. 여기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다 이럴 자아! 야 안돼! 안 돼! 야 안 돼! 네, sorry. 아빠. 와. 와. 그 시간은 지아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와, 같이 크렸다! 봐봐! 아 아 아 guzz. 울으면 안 돼 울면 안 돼 tunnel 아이고야 이런 장면 한 번 주도 없대 와 나 슬퍼? 왜 울어 왜 울려 이들이 그러니까 더 우는 거 아니야 다음에 놀러오는데 탄소 이렇게 오면 퀄점 10점이야 잘가 탄소 빨리 탄소 빨리 빨리 탄소 빨리 탄소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탄소 오빠가 많이 헤낀다 하고 싶은 거 다해 탄소 탄소